촬영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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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를 몇년만에 끝내는지 모르겠어 2년만에 저희는 지금 일산 현대백화점 헤어 에비뉴 에 염색을 하러 가고 있는데요 헤어 에비뉴 가서 다시 익히도록 할게요 여기는 홈블러스 1층 만남의 광장이고요 여기서 현대백화점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나도 여기 올 때마다 너무 헷갈려 헤어 에비뉴 그래도 어두운 거면 딱딱딱 티가 몰라요 저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어 어둠 여기다가 발라놓고 토스트 오면 오렌지 수면 오렌지 수면 파는 거 있잖아요 가구보다는 그게 오류만 가구 탁 아우 이뻐 염색이야 색이 너무 예쁘다 그쵸? 애추벌리 같아 오빠 염색 물 빠져도 이쁘겠다 탈색 이뻐서 많이 안 따가웠어? 아우 이뻐서 빨라니까 염색이야 빨라? 머리? 머리 빨라니까 괜찮아 아 아까는 머리 쫙 땡그러니까 아팠는데 지금 머리가 안 돼 오빠 지금 염색약 바른거야? 어 아 남자는 진짜 빠르구나 벌써 다 말리고 염색약 바른거야? 응 남자는 빨라요 오빠 나 머리 깔끔해? 여기 잘랐어 많이 예뻐요 사람도 하고 있어 아 근데 좀 할아버지였다 어떡해? 아 아 꿍 아 꿍 세준아 아우 이뻐 보는거 찍혔다 세준아 세상 편해보이는데 세준씨 이거 뭐야? 이모 발에 자주 돌아다니는데 오 기지개 펴는거야?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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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문 잘 잠가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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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